좋아요, 구독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또 어떤 테마가 새롭게 떠올랐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이렇게 새롭게 돌아온 장전 관심 테마, 오늘 주목해볼 키워드는요. 미 대선 토론, 그리고 생물보안법, 송배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물보안법, CDMO의 물결을 타고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제약바이오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줬고요. 또 미 대선 토론, 드디어 바로 한국 시간으로 치면 바로 내일 오전 11시입니다. 두 후보 간의 진검 승부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정말 헤리스가 앞섰다가 또 어제는 트럼프가 앞섰다가 한치 앞을 가늠할 수가 없는 정말 박빙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급등수들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특히 어떤 종목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요즘에는요, 어떤 특정 테마가 시장의 매일 아침에 거론되긴 하지만 이게 시장을 막 주도하지는 못해요. 거의 뭐 개별주 이슈들로 해서 개별 이슈로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조금 많아요. 그나마 이제 어제랑 오늘 보면은 지난주 대비해서 조금 더 수급적인 부분이 약간 좀 해소가 되는 모습은 있었어요. 네, 그 모습은 있었는데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도 우선 내일 아침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헤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모르겠으나 두 후보 간에 이제 중요하게 보는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뭐 5성 첨단수재 같은 경우가 오늘 장초반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상승을 좀 줬습니다. 하지만 좀 다 상승폭을 뱉어내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었고요.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장초반 7% 출발을 한 상황에서 13%대까지 상승이 좀 빠르게 올려쳤다가 결국 다 뱉어내는 모습입니다.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막 시장을 이끌고 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생물부한법 이슈가 한번 표결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요. 여러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있는데 INBDX 같은 경우에도 오늘 0% 출발해가지고 7%까지 상승 나왔다가 도로 좀 뱉어내는 모습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소마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5%대까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현재까지 상승을 주고 있는데요. 3% 이상의 상승 추이를 보여줍니다. 여러 종목들이 좀 많지만 몇 개만 추려왔는데 이 생물부한법 이슈는 양 주체 그러니까 헤리스와 트럼프 둘 다 정책적으로 가는 이슈이기 때문에요. 꽤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꾸준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대형주 가운데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현재 신고가 패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바로 앞두고 있어요. 이미 신고가를 그려내고 있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추가 흐름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보면 대표적인 종목 바이넥스 같은 경우가 오늘 약간 재미없긴 하지만 그래도 돌려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거든요. 일전에 이제 추천을 좀 드렸었죠. 추천을 드리고서 좋은 모습을 잘 보이다가 포트를 좀 바꿔놓긴 했는데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꾸준한 상승이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그리고 끝바닥에서 돌리는 종목들 소마젠 같은 경우도 큰 폭의 하락 나왔다가 여기에서 다시 한 템포 다시 상승을 주는 그런 그림도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물부한법 이슈는 쉽게 꺾일 테마가 아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시장의 테마가 없을 때 한 분씩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특히나 많이 밀렸다가 이슈 받고 갈 수 있는 이런 소마젠 같은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송배전 이슈가 생기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좀 뛰는 모습이 좀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고 막 움직이지는 않아요. 몇 종목만 제가 추려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이슈는 될 거고 왜 이 종목을 말씀드리냐면 그간 많이 밀렸어요. 완전 밀린 상황에서 되돌림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종목들 많죠. 대원전선, 대한전선 종목들 많은데 그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재료용전기 같은 경우도 오늘 움직임이 작지만 어제 13%까지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어제 반등 나오고 어제 출발 자체가 마약 3% 출발했는데 플러스 얼마인가요? 거의 3% 마감했거든요. 오늘 장중에 작긴 하지만 2% 출발해서 7%대까지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효성중공 같은 경우에도요. 움직임이 큰 바닥에 되돌리는 흐름이거든요. 바닥 다 지고 가는 모습이에요. 쌍바닥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제 반등 나오고 오늘 약하긴 했지만 5%대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분위기가 이 라인 자체도 조금은 당장의 주가가 안 가는 그림이 나오긴 하지만 한 번 튀어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을 비롯해서 대한전선, 대원전선 등등에서 송배전 관련주들은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갑자기 움직임이 나올 때 대응하시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도 조금씩 매출 대응하시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은 제가 매일 아침 8시경에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들어오셔서 항상 좋은 정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좋은 내용들이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 꼭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좋은 정보 매일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